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되다니 제가 빨리 필리핀에 계신 팬분들이 필리핀이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빨리 필리핀에서 같이 만나고 싶어요 라는 진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듣고 드디어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저의 첫 팬미팅이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첫 팬미팅 여러분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아라네타 콜리세움에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세요